속초시와 고성군이 물가상승 여파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청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골목상점과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가치소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인 매주 금요일 외식하는 날을 운영합니다. 고성군도 부서회식, 전통시장과 상점과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매주 2회 외식하는 날을 정해 각자 내기로 골목상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